여행을 하다 우연히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모든 게 캐스퍼다 온갖 케이스의 캐스퍼를 다 만난다 동승석과 뒷좌석을 접은 캐스퍼병원 순환카 캐스퍼 폴리스카 캐스퍼 캔 놀이터 여긴 캐스퍼 아이스크림샵 여긴 한 달째 차박 중인 커플 캐스퍼 캠핑카 이분은 옆집 아저씨인데 좀 이상한 취미가 있다 굳이 차문을 열고 들어가 동승석을 통과해 집으로 들어간다 하다하다 캐스퍼를 대문으로 쓰다니 이 마을엔 횡단보도가 없다 사람이 나타나면 캐스퍼가 미리 알려주고 알아서 멈추기도 한다 어쨌든 안전이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동네다 당장 캐스퍼로 살아갔다 안 팔아요 마트도 카페도 전시만 해놓고 팔지를 않는다 도대체 다들 어디서 산 거야? 이봐요 캐스퍼 온라인에 들어가 보세요 아, 다들 24시간 내내 들락거리는 거기? 한밤중에 쇼룸 구경? 아침마다 시승신청 아이들도 나만의 캐스퍼 만들기에 푹 빠졌다 그래서 나도 들어왔다 색깔도 바꿔보고 음, 사양도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그러다 궁금한 건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된다 오, 120개월 할부에 캐스퍼 전용카드에 살 때, 탈 때, 팔 때 완전 불쾌어네 좋아, 구매 결정 오케이, 곧 도착이다 택배 왔습니다 그래, 예스! 드디어! 우와, 아이코닉한 헤드램프 파라메트릭 패턴 미어램프 이렇게 멋진 건 당장 몰고 나가줘야지 아니, 이건 뭐 캐스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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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송차량, 캐스퍼, 캐스퍼 아, 안 되겠다 내 캐스퍼를 눈에 띄게 꾸며봐야지 캐스퍼 온라인이라는 이 마음 모든 게 놀라운 케이스다 아이코닉 한 시간 아이코닉 한 시간 다운, 야닉 한 시간 오, 편안, 캐스퍼 조리랍 한 시간 엣지 ہ요 오픈 타임 고객센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